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잘 지내세요. 오늘은 제 방을 보여줄게요. 방에는 침대가 창문 아래에 있어요. 카펫이 침대 밑에 있어요. 베개가 침대 위에 있어요. 수랍장이 침대 옆에 있어요. 지도가 소란장 위에 있어요. 창문이 침대 위에 있어요. 책상이 손반 아래에 있어요. 의자가 책상 앞에 있어요. 옷장이 책상 옆에 있어요. 푸푸가 의자 뒤에 있어요. 손반이 에어컨 아래에 있어요. 인형이 손반 안에 있어요. 에어컨이 옷장 옆에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